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오늘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리콜 소식인데요 총 8개 사에 65개 차종입니다 이번 발표에 포함된 주요 브랜드는 현대자동차, 기아차, 르노코리아, BMW와 벤츠가 있고요 각각의 차량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는 아반떼 CN7, 아반떼 CN7 하이브리드 그랜저 IG,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산타페 TM, 산타페 TM 하이브리드의 안전띠 조절장치에 대한 시정조치가 들어갔습니다 자세한 연식과 대상은 표를 참고해주시고요 이번 리콜은 앞좌석에만 해당됩니다 앞좌석 안전띠 조절장치의 일부 부품이 일탈되고 이로 인해서 충돌 시에 탑승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 리콜은 4월 1일부터 직영 서비스센터와 블루헨즈를 통해서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아차입니다 기아는 3개 차종의 대상인데요 소렌토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현대와 마찬가지로 안전띠 리콜이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K5 하이브리드와 K5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엔진 관련 리콜이 조치되었는데요 증상은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간헐적 주행 중 시동 꺼짐이나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어서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증상에 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3월 31일부터 센터에서 무상수리 또는 교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콜 발표 초기에는 센터 예약 잡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르노코리아입니다 QM6의 리콜인데요 연료 공급 호수 체결 분량으로 주행 중 호수가 분리되어 연료가 누유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연료 공급 호수 및 파이프 에셈블리에 대한 시정 조치인데요 르노코리아도 바로 오늘 3월 31일부터 무상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수입차입니다 BMW의 520D를 비롯한 32개 차종에 대한 엔진 제어 장치의 진단 소프트웨어 오류로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고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대상이 조금 많으니까 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리콜에 대해서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어 있고 결함에 대해 자동차 소유주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MW 역시 바로 오늘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벤츠입니다 GLE 450 4매틱 등 12개 차종의 연료 레일과 인젝터 사이에 가공 잔여물이 유입된 상태로 조립되어 잔여물에 의해 실링이 손상되고 이로 인해 연료가 누유되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연료 레일 쪽 문제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 3월 25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페라리입니다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6개 차종의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 탱크 캡에 공기통로 불량으로 탱크 내부에 진공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제동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리저버 탱크 캡에 대한 리콜인데요 28일부터 무상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발표된 주요 차량들의 리콜 소식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브랜드볼 홈페이지에서 리콜 차량 조회를 하실 수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미리 미리 리콜 조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